그러나 윤석열 성권이 들어선 지 불과 1년 만에 눈을 떠보니 후진국이 되었다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경제는 위기에 빠졌고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민생은 내팽개쳐서 국민들은 도탄에 빠지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께서 쌓아오신 국가의 시스템이 근본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길바닥에서 158명의 우리의 젊은 청춘들이 차가운 바닥에서 쓰러져 죽어갈 때 국가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최숙은 해병대 상명이 그 센 물결에 떠밀려서 희생될 때에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국민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도 수수방관하는 정부 책임져야 할 자들이 그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 살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각자 도생해야 하는 나라 우리가 살고 싶은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미생은 도해시하고 정책의 파트너인 야당은 무시하고 오직 이념전쟁에만 골몰한 채 나라를 분열과 갈등에 몰아가면서 국민들을 불행으로 몰아넣는 장본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대통령입니다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든다면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에 국민의 행복할 권리와 이를 보장할 국민의 의무를 대통령이 위반할 때는 헌법은 탄핵이라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헌법은 바로 그 답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그 정답은 무엇입니까? 다 네 다 네 다 네 다 네 다 네 대한민국은 분명 지금보다 더 좋은 나라여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외쳐야 합니다 그만하면 됐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 자신이 없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이 나서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무슨 행동을 해야 합니까? 다 네 다 네 다 네 다 네 다 네 저는 지난 1년 동안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탄압에 맞서서 굴복하지 않고 싸워 왔습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 권력 실세들과 정권의 행동 대장으로 나선 감사원 그리고 보수 언론까지 총동원되어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정권의 총체적인 탄압에 홀로 맞짱 떠서 싸워 왔습니다 죽음 같은 공포와 위험을 느끼고 매일같이 머리카락이 쭈뼛 곤두서는 극도의 긴장과 스트레스로 머리도 탈모가 오고 급기야는 구하나서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결코 불의에 물어 끌지 않겠다 비급하게 도망가지 않겠다 이를 악물며 견뎌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인기를 무사히 맞춰서 윤석열 정권 탄압에 맞서 싸워서 익힌 최초의 작은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께서 속이 시원하다 후련하다 희망이 보인다 하고 많이 응원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단지 견뎌냈을 뿐 승리를 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는 승리를 향해서 굶주려 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받은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탄압은 마치 상국시의 적벽 대전에서 조조대군의 10만 개의 화살처럼 제 몸에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그러나 저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제 몸에 꽂힌 10만 개의 화살을 하나씩 뽑아서 무도한 저들에게 불화살로 돌려줄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에 맞서서 응징의 불화살을 저들에게 날릴 것입니다 좌풀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저에게 꽂힌 이 10만 개의 화살을 여기 함께하시는 모든 시민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저 무도하고 불이한 자들을 위해 좌풀 시민들과 함께 승리해 100만 개의 불화살을 쏘고 싶습니다 다 함께 불화살을 쏴 주시겠습니까 100만 개의 불화살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약속하셨습니다 100만 개의 불화살로 저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불화살을 쏘면은 저들을 반드시 심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도 이제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향한 단핵의 불화살에 동참해 주십시오 국민들을 믿고 다 함께 같이 싸웁시다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하여 저 불이한 자들을 향해 우리 모두 다 함께 탄핵의 불화살을 날립시다 저도 최선선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탄핵의 불화살을 함께 날려볼까요 제 9회에 맞춰서 모두 탄핵을 다섯 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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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